이혼 후 줄곧 생활고를 토로한 방송인 지연수가 생계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식당 창업을 목표로 그의 필사적인 도전이 예고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신용불량자라는 사실까지 강조하며 새 삶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 눈길이 쏠린다. 오는 10일 오후 9시 20분 방송되는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자본주의 학교에서는 자본주의 식당 오픈기가 펼쳐진다. 본 방송에 앞서 공개된 예고 영상에는 3040 생계를 위한 창업 도전이라는 콘셉트 아래 식당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 모습이 담겼다. 식마스터 김중현, 지휘 아래 코미디언 강재준, 그룹 유키스 수현, 훈기섭, 가수 강두, 모델 출신 지연수 등은 각자 방식대로 도전에 임했다. 면접을 보는 지연수 모습도 공개됐는데 그의 첫 마디는 신용불량자였어요였다. 지연수는 제가 혼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아이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미안함이 있다며 홀로 양육 중인 아이 이야기를 꺼냈다. 이어 제가 엄마인 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유키스 출신 일라이와 결혼 6년 만에 이혼한 지연수는 앞서 여러 방송을 통해 생활고를 고백한 바 있다. 그는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서 신용불량자가 돼 1년이 지났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10년간 빚을 나눠 갚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와 둘이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1년 정도 일하지 못했다. 대출금도 갚지 못해 힘든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아르바이트할 상황도 아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도 없다. 아르바이트했던 마스크 공장이 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돈이 되는 거면 어떤 것이든 하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새롭게 도전해보겠다 나선 지연수가 과연 식당 사장님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제작진은 오는 10일 자본주의 학교에 새 코너 자본주의 식당이 첫 선을 보인다라며 실패하지 않고 창업하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과정을 리얼리티 있게 보여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각자 다양한 사연을 갖고 찾아오는 젊은 창업 후보자 중에 누가 선정될지 애정으로 지켜봐달라고 전했다.